네 이번 시간에는요 부정문을 배울 건데요 그냥 부정문이 아니라 일반 농사 문장의 부정문입니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부정문입니다 자 그래도 연습 한번 해봐야 되니까 보시죠 나는 스페인어를 공부해 스페인어 에스바니얼 공부해 뭔지 다 배우셨죠 yo estudio espanol 이렇게 하면 나는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해라고 하려면요 뭐를 붙인다? 그렇죠 no를 붙여줍니다 어디다 붙이느냐? 여기다 붙여야죠 그래서 yo no estudio espanol 자 그런데 yo는 맨날 생략되죠 주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no estudio espanol 하면 나 공부 안해라는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야